잠시 뒤 조효센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 노아의 아들 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는 홍수 전에 600년을 홍수 후에 350년을 이렇게 모두 950년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950년을 산 것은 장수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경륜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를 전후로 가장 많은 족장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노아의 생애를 2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1기는 홍수 전 600년 그리고 2기는 홍수 후 350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전 600년 동안 인류의 시조 아담과 그리고 그의 아들 셋 에녹을 제외하고 샘까지 7명의 족장을 만나게 되죠. 에노스, 게난, 말랄렛, 야렛, 무드셀라, 라메, 샘 그리고 홍수 후에 350년 동안에는 이제 샘의 아들 아르바삭부터 아브라함까지 모두 9명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들은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이렇게 홍수 전후로 노아는 16명의 족장들과 동시대를 살았음을 우리는 창세기 5장의 연대와 창세기 11장의 연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두 시대의 분기점에서 살았습니다. 홍수 전과 홍수 이후의 시대를 살은 것이죠. 창세기 5장 족보에는 노아의 남은 생애나 향수한 나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앞으로 새로운 구속 역사를 펼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 세상과 홍수 이후 세상을 모두 체험하면서 타락한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목격하였고 또 홍수 이후 바벨댑 사건으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에벨 이후로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에 이르는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 우상을 섬긴 결과 그들의 수명이 단명하는 것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후 350년을 살면서 홍수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20대 손대는 아브라함이 58세가 될 때까지 장수하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샘의 자손 중에 샘 아르바삭 셀라 에벨 그리고 바벨탑이 건축되는 시기에 살던 벨렉부터 누, 수룩, 나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으며 아브라함이 58세가 될 때까지 함께 동시대 살면서 신앙을 전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전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아브라함이 58년을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얼마나 깊고 오미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이 58년 동안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것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연대를 계산해 봐야만이 쉽게 알 수가 있죠.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아담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전에 아담과 남액이 56년 동시대에 살았던 것을 계산할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노아의 수명이 950세죠. 아브라함은 노아 이후 892년 만에 출생했으므로 노아의 수명이 아브라함의 출생연대를 빼게 되면 950에 892를 빼니 58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또 노아의 사망연대 이 노아의 사망연대는 아담 창조 이후 2006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출생연대는 역시 아담 창조 이후에 1948년 따라서 2006년에 1948년을 빼게 되면 58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홍수를 기점으로 좀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홍수를 기점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 말씀 보면 노아는 홍수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홍수 이후에 292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기록된 샘의 족보의 출생연도를 합하는 것입니다. 샘은 홍수 2년에 아르바삭을 낳게 되죠. 아르바삭은 그의 나이 35세에 셀라를 낳게 됩니다. 셀라는 그의 나이 30세에 에벨을 낳게 되죠. 에벨은 그의 나이 34세에 벨렉을 낳습니다. 벨렉은 그의 나이 30세에 누우를 낳게 되죠. 누우는 그의 나이 32세에 수룩을 낳습니다. 수룩은 그의 나이 30세에 나호를 낳게 되죠. 그리고 나홀은 그의 나이 29세에 데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데라는 그의 나이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자손이 태어난 연대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까지 홍수 후 292년 아브라함이 홍수 후 292년에 태어났음을 우리가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홍수 후 350년 아브라함은 홍수 후 292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350에서 292년을 빼게 되면 노아와 아브라함은 58년 동시대를 살았음을 우리는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이나 창세기 11장 족보에 기록된 표현 방식가는 이 홍수 이후에 표현 방식이 사뭇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부터 남해까지 9명의 족장들을 설명할 때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 족보에도 샘으로부터 대략까지 9명의 족장들의 족보들도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의 족장들의 그 태어난 연도와 그리고 살은 기간 그리고 몇 살에 죽은 기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와 샘의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 것이죠. 노아의 경우에 족보에 아들 샘을 낳을 때의 나이를 기록하지 않고 홍수를 기점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샘의 경우에도 샘이 100세의 아르바삭을 낳은 연대를 홍수 후 2년이라고 덧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말씀 보면 샘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샘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바삭을 낳았고 이렇게 홍수 후 2년 이 홍수를 기준 연대로 삼고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노아 이후의 족보를 홍수가 난 해를 연대 계산의 기준점으로 삼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첫사람 아담 그 창조가 족장들의 연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 둘째 아담대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를 주전 BC와 주후 AD로 나누는 기준이 된 것처럼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세계를 나누는 인류 역사의 커다란 분수령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의 새로운 역사를 그 연대의 계산의 기준점을 홍수 이후로 삼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와 아브라함이 58년 동안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노아는 아담을 만나지 못했지만 아담과 노아 사이에 커다란 시간적인 공백을 연결해 주는 그 진검다리 역할을 한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손자 에노스부터 개나한, 마을날렛, 야렛, 무두셀라, 나메기 바로 이들이 아담과 노아 사이에 그 공백을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족장들이죠. 이 여섯 명의 족장은 공통적으로 그들의 생의 전반부에서는 아담을 보았고 그들의 생의 후반부에서는 노아를 만났던 자들입니다. 여섯 명의 족장들은 구속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신앙 전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이 구속사가 끊어지지 않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전해준 원시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 신앙 전수의 중요한 역할을 이 여섯 명의 족장들이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함께 했던 족장들은 그들이 전수받은 신앙을 그들의 후손 노아에게 그대로 전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350년을 더 살면서 홍수 심판의 원인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뿐이라는 것을 전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58세 될 때까지 살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이 언약신앙을 전수하였습니다. 노아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전수되었고 하나님은 영적 암흑시대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을 죄악의 영역 갈대야 우루에서 분리시켜 내셨음을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달되는데 어떠한 가정을 전달되는지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샘의 족보에 등장하는 자손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노아의 아들 샘입니다. 이 샘의 이름은 명예와 명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아마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 말씀 보면 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샘의 직계조상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노아는 노아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장자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샘이 아르바삭을 낳게 되죠. 홍수 인연의 아르바삭을 낳게 되고 이 아르바삭을 낳음과 동시에 샘은 자신이 받은 축복과 신앙의 영역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믿음으로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 아르바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역이죠. 하나님의 구성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거점이 선택되고 그리고 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했던 샘의 간절한 마음이 그의 아들 아르바삭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바삭이 그의 나이 35세의 셀라를 낳게 됩니다. 셀라는 보냄을 받은 자 또는 해까지 확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라의 아버지 아르바삭 시대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어느 한 영역이었다면 셀라 시대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영역이 점점 더 멀리 온 땅에 가득하게 확장되는 단계인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들이 전 세계로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이름 그것이 바로 셀라라는 이름 속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셀라가 그의 나이 30세에 에벨을 낳게 됩니다. 이 에벨의 뜻은 건너온자라는 뜻이죠. 이 에벨이라는 단어는 건너다라는 히브리어 아바르에서 유리한 단어입니다. 건너다 아바르 이것은 에벨이 제약의 세상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경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미리 보여준 그런 것입니다. 에벨은 히브리 그 단어와 그 어원이 동일합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에벨이라는 단어와 그 어원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민족이 에벨의 후손이며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에벨과 같은 신앙의 노선을 따라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제약의 땅에서 분리하여 이주하였음을 반영한 이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샘문 에벨 온자순의 조상이라고 창세기 10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벨에게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것은 샘의 복이 에벨 후손에게 승계되고 그리고 샘의 하나님은 에벨 온자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샘의 복은 창세기 9장 26절에 하나님은 샘의 하나님 또 창세기 9장 27절에 하나님은 샘의 장막에 거한다라는 것이 바로 샘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에벨의 하나님은 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죠. 즉 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에벨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벨은 그의 나이 34세에 벨렉을 낳게 되죠. 이 벨렉의 이름은 나눔, 분리, 분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렉 시대의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창세기 10장 25절 말씀 보면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민족을 나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있은 지 약 100년 정도 그 100년 정도가 지나자 인간들은 다시 지하기의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가 벨렉 시대인 것이죠. 이 벨렉 때 가장 독특한 점이 에벨 때보다 수명이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벨은 그의 나이 464세까지 살았습니다. 또 셀라는 433세 아르바삭은 438세 즉 벨렉 이후로 그의 선조들은 400년 전후의 기간을 살았다면 이 벨렉 때 와서 벨렉의 그의 수명이 239세로 그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벨렉은 로아 이후 10대 족장 가운데 가장 먼저 죽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에벨은 464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나 벨렉은 이 239세 루는 239세 수룩 230세 이렇게 벨렉 이후로 그들의 수명이 200년 전후로 단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는 벨렉과 그 시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장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의하기 때문에 장수한다고 잠원 10장 27절 말씀이나 신명기 4장 40절 말씀 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장수하는 이유는 죄를 멀리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죄는 위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에레미야 5장 23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장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영생불사의 존재로 창조된 인간의 원형을 회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창시 고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담 이후의 노아까지 그 10대의 족장들은 거의 천년 가까운 그런 수명을 누렸죠.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평균 수명이 400년에서 600년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1차 수명 단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탑 사건 이후 벨렉 시대에 와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200세 전후로 줄어들게 됩니다. 2차 수명 단축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는 200년을 넘지 못하죠.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10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인생의 나이가 70이요 강근하여도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이 장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장수한다고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명기 5장 16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장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10편 55편 23절 말씀이나 잠원 10장 27절 말씀 보면 제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명이 짧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벨렉은 30세에 누우를 낳게 됩니다. 이 누우라는 이름은 친구 혹은 이웃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우의 어원은 가축을 도보거나 방목하는 목초지를 뜻하는 명사 네이에서 유래가 됩니다. 또 방목하다 기르다 사기다 특별한 친구가 대단한 뜻을 가진 동사 라아에서 유래되기도 합니다. 벨렉은 신앙의 조상 에벨이 떠난 이후에 마땅한 신앙적인 지도자가 없는 불안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아들이 원만한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루 라고 이름을 지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벨렉은 신앙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관계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만사가 그라듯이 하나님이 빠진 인간적인 친구관계는 결국 성도들의 발목을 땅에 묶어두려는 사단의 계락인 것입니다. 만일 누가 위에 계신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눈을 돌렸더라면 이 땅의 인간관계에 붙잡혀서 전전긍긍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이 제약의 땅을 떠나 낙은혜로서 참대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인간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져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 그들은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힘을 키우고 삶의 터전과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보이지 않는 제약의 성을 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디가나 재짓는 일에 익숙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범죄할 목적으로 전보다 더 뭉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 세력을 키워나갔을 것입니다. 옛 성인들의 말처럼 유, 상종 말과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뭉치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제약이 역사하고 어둠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 하나가 되듯이 그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재빠르게 제약의 공동체를 형성한 것으로 우린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벨렉 이후에 루 그리고 그의 아들 수룩 시대를 통해서 점점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효샘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효샘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월남쌈 샤부샤부 전문점 샤부향 건강하고 정성 가득한 재료를 매일 준비합니다. 신선한 고기와 해산물 알록달록 제철 채소와 버섯 담백한 육수 매콤한 육수 취향대로 골라서 즐기고 월남쌈도 맛보세요. 가족 친구 회식 모임으로도 샤부향이 좋습니다. 3807 윌샵 블러바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화 안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살다 보면 누구나 사고를 겪죠. 그것이 바로 저희가 유명 회사에 건강보험을 제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커벌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하신 분 중 80%가 낮은 비용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가까운 전문가가 모든 등록 옵션을 설명해드리고 무료 한국어 상담을 안심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 자격을 알아보세요. 800-738-9116으로 연락해 주시거나 커벌드 CA.com slash 코리안에 방문해 주십시오. 1월 31일까지 등록하십시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확실히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커벌드 캘리포니아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브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개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문의 213-381-3003 살다 보면 누구나 사고를 겪죠. 그것이 바로 저희가 유명회사에 건강보험을 제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커벌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하신 분 중 80%가 낮은 비용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가까운 전문가가 모든 등록 옵션을 설명해드리고 무려 한국어 상담을 안심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 자격을 알아보세요. 800-738-9116으로 연락해 주시거나 커벌드 CA.com slash Korean에 방문해 주십시오. 1월 31일까지 등록하십시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확실히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커벌드 캘리포니아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싱가포르 에어라인이 LA 인천 측항 항공권을 699달러에 판매합니다. 매일 출발하는 편리한 스케줄과 업그레이드 항공기 1인당 2개의 수하물 체크인 서비스 한국어가 가능한 싱가포르 에어라인의 승무원들이 특별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로 향하는 세계 최고의 항공 서비스를 699달러로 경험하십시오. 싱가포르 에어 닷컴에서 지금 예약하십시오. 이 프로모션은 1월 27일까지이며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아니 최 박사님 가발 벗으셨네요. 어? 정말이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머리가 14일 만에 새로 나온 걸 확인한 순간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거든요. 대머리가 15일이면 모공이 열리고 웬만한 탈모는 다 해결됩니다. 더 기막힌 것은 안 나오면 100% 전액 환불된다니 믿으시겠어요? 흑다모 한 달만 사용해보세요. 흑다모 213-365-2100 365-2100 HQ헬스 YTN FM 라디오가 특별한 프로그램 조효샘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매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합니다. 구속사를 주제로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강의해온 늘푸른 동산교회 조효샘 목사의 진행입니다. YT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푸른 동산교회의 조효샘 목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구속역사와 그 역사성을 이해하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역사가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효샘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그리고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효샘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루는 그의 나이 32세에 수룩을 낳게 되죠. 이 수룩은 아담의 17대 손이 됩니다. 이 수룩의 어원은 사라그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섞어 짜다 또는 칭칭 감다 그러면 뒤얽히게 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원의 뜻대로 섞어 짜고 얽히고 칭칭 감는 목적은 단단한 힘을 위한 것이죠. 집 담벼락에 얽히면서 칭칭 감아 올라간 동굴손을 보게 되면 이 동굴손이 수많은 잔뿌리로 벽에 아주 단단히 밀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루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수룩이라고 한 것은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언어의 혼동 속에서 생존을 위해 자기 공동체의 힘을 키우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은 신앙의 힘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키운 인본주의적인 힘이었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그 속에서 섞여 짜여지고 세상과 얽히면서 만든 물리적이고 인간적인 힘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수룩이 철저하게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였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의 이름 어원이 활이라는 걸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활이라는 것은 주로 전쟁과 관련한 공격용 무기죠. 예를 들어서 스가리아 9장 10절에는 전쟁하는 활 또 스가리아 10장 4절에는 싸우는 활 에레미아 49장 35절에는 힘의 으뜸이 되는 활 그래서 이 활을 가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유한계시록 6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활 쏘는 자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정통신앙에서 이탈된 자들의 공통적인 사람들이 바로 활 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전적 성향이 강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샘의 첫째 아들 엘람 그 엘람을 가르쳐서 에레미아 49장 35절에는 힘에 으뜸되는 활 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소생이었던 이스마일도 창세기 21장 20절에 활 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기 아들 에서도 창세기 27장 3절에는 활을 가지고 사냥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들은 호전적이고 정복적이고 무력적인 나라가 되어서 후세에 하나님의 언약의 선민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적대국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스루군 당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정착기반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외세의 위협이 자주 있을 때였기 때문에 자기 족속을 지키려는 자구책 그런 자구책으로 전쟁에 대비한 군사적인 힘을 기르면서 활로 무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무장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강한 결속력을 다지면서 활을 예배한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의자는 이사야 31장 1절과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센 나라를 의지하고 또 보이는 말이나 병거에 심이 많은 것으로 그 마음의 위안을 삼게 되면 반드시 재앙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의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영이 아니죠. 또 신이 아닌 것입니다. 육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참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직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군인이 싸울 날을 위하여 칼과 장을 예배한다 하더라도 이김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문 21장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또 우리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사멜상 17장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적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애청자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죠. 이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들이죠. 사멜상 14장 6절에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군대가 되어서 친히 싸워주시기도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노래하면서 시편 44편 6절에 나는 화를 의지하지 않겠다. 나를 구원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되는 일이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힘으로 금방 될 듯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큰 힘 앞에서는 언젠가 무너지기 쉽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악망하며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한 자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능히 이기고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룩이 그의 나이 30세에 나호를 낳게 되죠. 이 나호를 아담 18대 손이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숨이 차다 헐떡거리다 콧김을 내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하르라는 단어인데 이 나하르라는 단어 속에는 또 뒷바람 콧바람 이란 뜻도 있습니다. 뒷바람 콧바람 나홀 이전의 족장들은 벨렉은 그의 수명이 23세 239세 였고 루도 역시 239세 였습니다. 수룩은 230세 죽었습니다. 데라도 20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홀은 148세 죽은 것입니다. 결코 자기 수명을 당하고 죽은 것이 아니죠. 이렇게 담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던지 아니면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죽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3개월의 족장들과 가족들에게 아마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담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누누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노화홍수 이후 10대 손 가운데 가장 먼저 죽은 자는 벨렉이고 그 다음 1년 후에 나홀이 148세에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나홀은 수명이 가장 짧은 자였습니다. 성경은 갑자기 폐망하는 이유를 갑자기 죽는 이유를 갑자기 망하는 이유를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교만한 자 자문 29장 1절 말씀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또 갑자기 폐망하는 그 이후의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문 6장 12절과 15절 말씀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말이나 하며 돌아다니는 불량배 협작꾼들 그들은 서로 눈짓을 하고 손짓 발짓으로 신호를 해가며 마음이 비틀어져 나쁜 짓을 꾸미고 자나깨나 말썽만 일으키다가 갑자기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아주 망하고 만다. 이것이 공동번역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말이나 하나 돌아다니는 불량배들 남을 등치는 사람들 남을 속여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도덕질하는 자들 나쁜 짓을 꾸미고 자나깨나 말썽만 부리는 자들 갑자기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아주 망하게 된다고 자문 6장 12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이런 자들이 폐망을 갑작스럽게 당한다고 말씀하고 나홀은 당시 나이를 기준화해 볼 때 한창 젊은 나이였습니다. 이 젊은 나이의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아주 망해버린 것이죠. 그 이름 속에는 그의 삶이 무엇인가에 홀리거나 미쳐서 동부서주하며 생애 전부를 투자하면서 아주 바쁘게 살았던 흔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홀은 세상에서 물질이든 명예든 최고가 되기 위해서 꿈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질도 시간도 젊음도 세상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젊은 날의 세상에서 사회에서든지 인기에서든지 한 바람 날린 자였습니다. 자기의 계산 속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께 배불러 착각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세속적인 일 이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점점 자기의 존재를 상실하게 되고 영혼과 생명의 기중성 망각하게 되고 결국 세속주의에 푹 빠져서 탐욕의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이 나홀이 신앙을 파수하고 그리고 제약세상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제약과 싸우고 그 싸우는 일에 분투하고 힘을 쏟았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끊임없이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신 신앙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나홀은 나홀은 명예와 재물과 부기가 덕지덕지 붙어야 만족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든든해지고 콧노래가 나고 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콧바람 뒷바람을 일으키며 분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홀의 이름 속에는 신앙인으로서의 경건미는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흔적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인생의 종말은 창세기 6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의 주의 그 육체의 주의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리고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과 32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감각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욕망적이고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감사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지혜가 없고 미련한 마음뿐이며 하나님은 알지만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버리고 하나님은 알지만 더러운 정욕과 음란한 생각뿐이며 하나님은 알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악한 일만 도모하며 배운 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로마서 1장 21절과 32절에는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울이 그렇게 된 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불어넣었던 생기를 거둬 가시게 되면 인간은 나울처럼 헐떡거리다가 끝나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3개월의 자손의 타락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누우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인간관계를 우선시했습니다. 그의 아들 수룩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울은 세속주의에 젖은 탐욕의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후에는 신앙을 버리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육체주의 신앙으로 완전히 변질되고 태보되었던 것이죠. 나울은 그의 나이 29세에 데라를 낳게 되죠. 이 데라는 아담의 아담의 19대 손이 됩니다. 이 데라의 의미는 체류하다 지체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 오류에서 가난한 땅으로 가고자 하란으로 이주하였으나 하란에서 지체하다가 거기서 죽었다고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보다 40년 먼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아담의 19대 손으로 10대 노아와 128년이나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128년 내내 노아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살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어떤 자입니까? 성경 여호수와 24장 2절과 5절 여호수와 24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데라는 우상 숭배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와 24장 2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와 24장 14절과 15절 에서도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애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의 고하는 이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데라는 노아의 후예 샘의 후예 에벨의 후예 곧 믿음의 후예로서 훌륭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정통적인 신앙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라의 신앙이라는 것은 조상의 신앙을 자랑할 뿐 정작 자신은 조상이 물려준 신앙을 팔아먹고 우상 승배에 깊이 빠진 신앙의 뿌리까지 완전히 흔들리는 수준이 되고 말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데라는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르를 떠났으나 하란에 머물고 말았다고 창세기 11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로카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우르에서 떠나 가난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창세기 11장 27절과 32절의 주요 내용은 아브람이 갈대아우를 떠나 가난으로 항하는 대장정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쓰시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제약의 본고장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탈출시키는 이 장면은 마치 역동적인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우루에 있던 아브람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였음을 4조행전 7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라는 대라는 아브람을 데리고 갈대아우루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대라는 끝까지 가난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다가 이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다고 상세기 11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체하다라는 그 대라의 이름대로 된 것입니다 지체하고 만 것입니다 대라와 아브람이 하란에서 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심이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체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역사는 아브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라의 죽음 이후 아브람이 구속사 전면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메족보는 누가 언제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잔인을 낳았다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5장과는 달리 향수하고 죽었더라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1장 족보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대라에게는 향수하고 죽었더라라고 기록하면서 창세기 11장은 대라의 죽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 말씀 대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대라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며 대항하기 위해 시끌벅적했던 바벨탑을 쌌던 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벨레까루 스루카나올 이런 신앙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보여준 육체주의적인 신앙의 냄새도 더 이상 풍기지 않습니다 대라의 죽음과 함께 저 멀리 사라지고 잠잠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 이 한 사람에게 성경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신앙 계열의 샘자손조차 세상과 하나가 되어 우상 숭배로 얼룩진 생활을 하던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 급히 이끌고 나오신 것입니다 바벨댑 사건 이후 인간들이 죄악의 수렁 속에서 빠져들어감으로 인간 구원 섭리가 단절될 뻔하였으나 대라의 죽음을 끝으로 샘계열의 어둠의 역사를 깨끗하게 종결짓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샘의 하나님은 에벨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 함의 범죄로 신앙계열의 먹구름이 끼었지만 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창세기 9장 26절 말씀 그 말씀대로 한줄기 소망의 말씀 그대로 샘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함으로써 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손이죠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을 기준으로 볼 때 아담 이후 1948년에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의 언약의 후손 이삭을 낳고 175세에 죽게 됩니다 노아와는 58년 동안 동시를 살았습니다 노아 이후 10대 가운데 아브라함 보다 먼저 죽은 자는 아르바삭 벨렉 누후 수룩 나울 데라입니다 노아 이후 10대 가운데 아브라함 보다 더 장수한 족장은 샘 이 샘은 아브라함 보다 35년을 더 장수합니다 셀라 셀라는 아브라함 보다 3년 더 장수하죠 에벨은 64년 더 장수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뜻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이지만 99세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뜻으로 변경시켜줍니다 장수기 17장 5절 말씀이죠 이는 아브라함이 이는 아브라함이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서 새로운 중심인물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이었고 노아는 홍수 이후 새로운 인류의 시조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신령한 세계 만국 백성의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이제 구속사의 흐름은 아담의 아들 세수로부터 시작하여 홍수시대의 노아를 거쳐 마침내 아브라함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벨탑 바벨탑 사건 이후 비록 3개월 가운데서도 실패와 반역과 타락의 역사가 거듭거듭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대라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는 홍수 심판이 있은지 대략 292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은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됐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제약은 또다시 물 끓듯 차오를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경륜이 시작되었음을 창세기 11장 31절 창세기 12장 1절과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20대 조상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됩니다 다음주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세상과 어떻게 분리시켜주시는지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 세기를 주의하므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가진 그대여 금메달에서 배우지 마라 고통에서 배워라 기억하라 파이팅은 고통에게 접은 적이 없다 사랑하면 불립니다 신심파스 Rx 살다 보면 누구나 사고를 겪죠 그것이 바로 저희가 유명 회사에 건강보험을 제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커벌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하신 분 중 80%가 낮은 비용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가까운 전문가가 모든 등록 옵션을 설명해드리고 무료 한국어 상담을 안심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 자격을 알아보세요 800-738-9116 CC king 커벌드 ricara 주세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확실히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커벌드 캘리포니아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츄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쉴드, 이지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시티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미안 미안. 어젯밤엔 일찍 잠들어서 전화 온지도 몰랐네. 기분 풀어요. 내가 진짜 사과할게. 이따 저녁돼 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의 사과를 받아주세요. 사랑이 필요한 순간은 부드러운 우리들의 순하리 사과. 목넘김이 부드러운 순하리 사과. 사과과즙 참가로 맛과 향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순하리 사과 출시, 룩떼. 전무님만을 추구하는 당신을 위해 신시스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준비, 당신을 위한 준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해 신시스와 내일을 계획하십시오. 안전한 자산관리, 스마트한 미래 설계. 신시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신시스 인슈런스 솔루션스. www.syncis.com입니다.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교회 행사, 골프 토너먼트. 각종 모임은 30년 전통의 낙원 캐더링. 최고의 서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정성과 맛을 다하는 캐더링은 낙원 캐더링. 한번 맛보신 분들은 서비스에 놀라고 가격에 감동합니다. 즐거운 자리에 맛과 멋을 더해드리는 낙원 캐더링. 캐더링은 낙원 캐더링입니다. 323-466-3737. 323-466-3737. 행운을 달아드리는 털부 간판. 비즈니스 홍보를 고민하신다면 털부 간판에게 맡겨주세요. 털부 간판은 비즈니스를 알리는 주목성뿐 아니라 주변과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디자인까지 고려합니다. 모든 종류의 간판은 물론 벽지, 블라인드, 천막을 제작하며 최첨단 장비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인타운에서 20년 100%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합니다. 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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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 아니, 최 박사님. 가발 벗으셨네요. 어? 정말이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머리가 14일 만에 새로 나온 걸 확인한 순간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거든요. 대머리가 15일이면 모공이 열리고 웬만한 탈모는 다 해결됩니다. 더 기막힌 것은 안 나오면 100% 전액 환불된다니 믿으시겠어요? 흑담오 한 달만 사용해보세요. 흑담오 213-365-2100, 365-2100, HQ 헬스. 즈, 즈, 즉, 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